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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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퍼프가 물건인데? 막 촉촉한 쿠션이라기보다는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입니다 오늘도 쿠션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쌩얼로 나타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투쿨포스쿨에서 출시한 쿠션들을 다 리뷰한 사람이라서 리뷰한 사람이에요 좀 멋있죠 그래서 요거 세 개 비교한 것도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위에 카드 걸어낼 테니까 투쿨포스쿨 전에 리뷰했던 거 총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올려놨는데 기존에 투쿨이 추구하던 블랙골드를 버리시고 굉장히 예쁘고 영롱영롱한 베이지 핑크 케이스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등따뿌 픽싱 글로우 쿠션 픽싱 커버 쿠션이랑 픽싱 글로우 쿠션 뭔가 여기 되게 쌍둥이 같은 느낌 요 버전도 제가 진짜 잘 썼었어요 쿠션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투쿨포스쿨 픽싱 글로우 쿠션은요 리필 포함한 36,000원으로 출시되었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기존에 추구하던 블랙골드를 버리시고 베이지 핑크핑크한 누디한 그런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쿠션들과 동일하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저는 가장 어두운 3호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전에 출시한 세 가지 쿠션들은 쿠션 퍼프가 동그랗고 블랙퍼프였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굉장히 베이지 베이지 살구한 화이트톤의 퍼프로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 퍼프들과 다르게 굉장히 쫀떡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퍼프는 얼굴에 척척 붙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퍼프는 제 스타일이고요 기존 투쿨포스쿨 쿠션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출시된 순서대로 글로우 커버 쿠션, 픽싱 커버 쿠션, 에끌라 세팅 쿠션, 이번에 출시한 픽싱 글로우 쿠션 모두 동일한 3호 베이지 컬러고요 컬러가 다 같은 베이지 컬러인데 오묘하게 다 달랐고요 초쿨 베이스 컬러가 베이지 3호 기준으로 핑크 베이스도 아니고 옐로우 베이스도 아니고 조금 주황주황한 베이스에 가까워요 쿠션 발라보기 전에 제 피부 타입 오늘 스킨케어 알려드릴게요 저는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크림으로 발랐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표현 그대로 쿠션을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한 번 꾹 누르면 요정도 묻어났고요 바로 얼굴에 발라줄게요 어머 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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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퍼프가 물건인데? 지금까지 투쿨 쿠션을 쓰면서 퍼프가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저 지금 한 번 터치했는데 이 도자기 같은 피부 뭐야? 어머나 어머나 볼만 살짝 발라봤는데 쌩얼 커버한 쪽 피부표현 너무 예쁘죠? 근데 살짝 클리오의 악몽이 조금 떠오르는데 클리오도 첫인상에서는 이렇게 되게 예뻤거든요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편? 확실히 제 피부톤보다는 밝은데 손목에 올렸을 때는 주황주황한 느낌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니까 되게 컬러함도 예쁘고 붉은기 커버도 나름 괜찮아요 커버력이 막 미친 고 커버 하이 커버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잡티 커버 될 건 되고 이런 썩어버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비치는데 전에 리뷰한 클리오 쿠션처럼 광채가 너무 예뻐요 수영 커버는 막 잘 되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반대쪽도 한번 발라줄게요 근데 얘가 향이 처음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다가 침 냄새로 바뀌어버려요 그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향이랄까요? 그런 냄새가 나요 향은 좀 미스다 제가 그 향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물론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물겠지만 컬러는 어쩔 수 없이 밝다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봤는데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커버하니까 커버력이 나쁘지 않죠? 나는 반쪽만 커버했을 때는 커버력이 그냥 그렇네 라고 느꼈는데 한 겹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니까 뭔가 피부톤이 굉장히 깨끗하고 카메라로 보셨을 때는 지금 광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실제로 거울로 봤을 때는 막 촉촉한 쿠션이라기보다는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데 윤광이 조금 올라오는 지금 생각나는 비슷한 쿠션을 말씀드리면 살짝 윙크 쿠션, 비레디 쿠션이 떠올라요 카메라 상에서는 뭔가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거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물광, 앰플광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은 한 겹만 커버하고 수영 커버만 조금 더 해줄게요 오늘은 얘 좀 괜찮은데 커버력은? 역시 투쿨포스쿨 수영 부분만 커버해줄게요 요 볼 따고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클리오처럼 지금 첫인상에선 굉장히 예쁜데 살짝 텁텁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스크 테스트 해줄 거고요 립은 굉장히 많이 묻었고 확실히 코 부분이랑 볼 부분 주변에 묻었어요 마스크 하단부에는 별로 묻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묻어남이 막 심한 느낌은 아닙니다 얼굴 가까이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코 부분 찍혀나갔고요 볼 부분에도 조금 찍혀나갔고 전체적으로 조금 찍혀나간 게 보일 거예요 찍혀나간 부분에는 쿠션 묻히지 않고 그냥 퍼프로 조금씩 정리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눈화장만 조금 해주고 왔는데 마스크 테스트까지 보여드렸고요 투쿨 픽싱 글로우 쿠션 첫인상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손목에서의 주황색, 주황색 베이스에 조금 놀랐는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니까 컬러감 같은 경우에도 예쁘게 나왔고요 픽싱 글로우 쿠션이라는 네이밍만 듣고 막 엄청 촉촉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밀착력은 굉장히 좋게 짝짝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글로우 느낌보다는 세미매트 쿠션인데 윤광이 조금 도는 그 정도의 피부 표현이었고요 지금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첫 사용함인데 이거는 지속력을 봐야 알겠죠 그리고 커버력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지금 인중이랑 코를 제외한 부분은 한 번만 터치해서 발라준 건데 이 정도 커버력이면 저보다 피부가 좋은 분들은 더 커버력이 좋다고 느끼실 것 같고 다만 아쉬웠던 건 25호가 바를 수 있는 컬러가 없다는 거 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첫 사용감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꽃향기인데 얼굴에 바르면서 퍼프의 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메이크업 픽서 침냄새가 나서 향에 너무 조금 그랬고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텁텁할 것 같고 속 건조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시간은 2시 19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 6시간 후에 카메라 켜서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지금 시간은 7시 11분이고요 픽싱 글로우 쿠션을 바른 지 5시간이 지났고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눈 밑 주름 끼임 없고요 코 옆 끼임 없고 여기 콧잔등에는 조금 지워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인중부터 턱까지는 뭉칠랑 말랑 할 정도예요 남은 볼 부분은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첫인상에서 생각보다 촉촉한 쿠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피부에서 유분이 올라오면서 피부 표현이 조금 더 글로시하게 바뀌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 미친 광 엄청 촉촉한 쿠션이 아니어서 광이 올라와도 더러워 보이는 광이 아니라 지금 피부 상태가 뭔가 촉촉한 쿠션을 쓴 것 같은 피부 표현의 느낌이라서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여기 인중이랑 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어디 막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뭉친다거나 모공에 끼인다거나 하는 거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만 빼고 여기 두 군데만 빼고 너무 예쁘게 잘 지속이 됐어요 오늘도 약간 긴장을 했거든요 전에 올렸던 그 클리오 자꾸 클리오 언급을 하게 되는데 클리오 쿠션 꼴이 날까봐 약간 두려웠어요 틈틈이 막 거울 보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제 얼굴에서 왼쪽만 한 번 수정을 해줄게요 정말 다행히도 막 더럽게 무너지는 건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수정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싹싹 해줄게요 광대에서부터 근데 이 향은 진짜 맞기 싫다 제 얼굴에서 왼쪽을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한 쪽이랑 안 한 쪽이랑 피부 컬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죠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요 속건조는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시는 분들마다 스킨케어를 조금 다르게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은 스킨케어를 조금 촘촘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정 화장했을 때 이 더러워지려고 하는 게 막 펴지진 않아요 그래서 수정 화장 하건 안 하건 이거 더러운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코 옆이나 볼 부분은 깔끔하게 수정이 됐어요 수정했을 때도 뭔가 딱 피부를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드라마틱함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좀 더러워지려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수정을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이 쿠션은 수정용 쿠션보다는 아침에 호다닥 바르기 좋을 쿠션인 것 같고 그래도 수정했을 때 어디 두터워진다거나 밉게 올라가는 건 없었고요 오늘 땀 엄청 흘리고 유분 폭발했는데도 이 정도 피부 상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진짜 이번에 투쿨 케이스가 너무 영롱영롱 예쁘게 나와가지고 투쿨 픽싱 글로우 쿠션 쓴 후기는요 세미 글로우와 세미 매트 중간에 있는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극극 건성분유를 제외한 수부지, 지성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다만 스킨케어는 조금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지성분도 괜찮았고 다크닝도 없었고 속건조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던 쿠션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케이스가 너무 내 취향저격이에요 오늘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그램은 더보기란에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지금도 막 땀이 흐르고 기름이 터지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